와,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나이키지, 나이키지. 나이키지. 뭐야,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의식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직 어색해. 진짜 최초 공개죠? 네, 맞아요. 모든 일상이 최초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걸. 이거 뭐야. 남편분이? 남편이에요? 어떻게 학생 같으시다. 이게 방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자주 해줘요. 연애하는 것 같아. 아이키 씨는 결혼한 지 9년 정도 됐어요. 공대 출신 연구원이시고. 아이키야? 동갑이에요, 남편분이. 4살 연성. 오빠예요? 되게 남편 후 동안이어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 이름은 연우입니다. 연우가 너무 엄마랑 똑같아요. 다 보고 보니까. 아이도 되게 약간 힙한데요, 약간? 그렇죠. 9살로 이렇게 수익이 넘쳐. 오빠, 결혼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쿠키가 뭐야? 쿠키? 왜 안 쓰던 걸 썼어? 예전에 쓰던 거예요, 예전에? 처음 연애할 때 쿠키하고 크림으로 해서 서로 그렇게 애치고. 아, 진짜. 어글거려. 커피 잘 마실게. 이따가 연어 토스트 해줘. 아, 맞다. 알겠어요. 수고해. 다 갔다 와. 처음 나간 소개팅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4학년 때. 사실 처음 만났을 때에도 되게 공대 출신의 뭔가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접속할 때도 안 맞아 보이는데. 대화가 통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첫 만남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호감은 없었는데. 두 번째 갑자기 완전 되게 스트릿한 의상으로. 아, 맞춰? 맞춰주려고 하니까. 아이키한테 약간 분위기를 맞춰서. 입고 자기가 지금 취미생활이 있다고 해서 동호회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그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났나?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이런 흥미로운 게 있구나 느끼면서 되게 그때부터 엄청 좋아졌어요. 아, 그런 모습을 알겠어. 연어 아빠는 뭐가 마음에 들었대요? 아이키에? 네. 다 좋다던데? 다 좋다던데? 네. 브루노마스 노래 틀어줘. 브루노마스. 제가 브루노마스 진짜 좋아하고. 아, 진짜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위트가. 맞아. 위트가 있잖아요. 뭔가. 이거 누가. 2시. 2시. 5시. 6시. 4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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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6시.